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각 분야의 서울시 명예시장을 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제5기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소상공인, 1인 가구, 교육, 관광, 도시안전,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9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9명의 명예시장이 선발됐습니다. 명예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장애인 분야에 위촉된 박마루 명예시장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회의에 자문으로 참여하며 장애인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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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